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시합을 벌여 상대의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시작합니다 짝이야 짝이야 짝 홀 홀 짝 홀 짝 홀 내가 찾네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? 죄송합니다 피곤함가? 나 이름이 생각났어 내 이름은 뭐 내 이름은 taste 아멘 아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멘